해피 버스에이 해피 버스에이 드림을 가시 오우 세상에 천사자 천사 비벼요 비벼 마카네요 와나 이거 뭐야? 오 선물 뭐죠? 좋아 좋아 뭐지? 아이고 아이고 우와 나 이거 엄청 갖고 싶었지 아휴 인형이 제일 좋지 좋아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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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잘하네 진짜로 말 너무 잘해요 이거 한국 음식인데 김치 팬케이크 김치 김치는 입에 맞을까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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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이니까 뭐 해야죠 맞아맞이 오늘 3주인데 맛있게 드세요 메인 DC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 편식으로 떠서 도니 김치 보랭 김치 보랭 왜 매울 텐데 매울 텐데 잘 먹네 짬뿌로 스타일로 먹네 짬뿌로 스타일로 짬뿌로 스타일로 삼촌들 한국 음식 사진 찍는 감독이다 메리스 브라나 마카리니 이거 먹어본 적 있어? 김치? 김치 좋아한대요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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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침개에는 역시 막걸리가 빠질 수 없죠. 아 참 진짜 왜 그러시나. 어디 막걸리. 막걸리지 막걸리지. 막걸리 막걸리. 김치전이 있으니까. 그렇지. 밥도 좋아하네. 브라스. 어우 좋은 생각이나야. 맛있어. 특히 막걸리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여기 사람들이 약간 달콤한 거 좋아하거든요. 달고 시원한 거 딱 주니까. 진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은 거 같아요. 아 관참. 관참 됐어요. 토악이라는 소리 있는데. 그거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. 그렇구나. 야 잘 먹네. 뭐요. 와 나 혼자 그렇게 먹었어. 아이 귀여워. 무치로 먹으니까 제일 귀여워. 맛있게 먹었어. 우와 미역도 다 안 먹었고. 김치점도 다 없어졌네. 다 먹었네. 싹쓰리 싹쓰리. 강아지에서 축하하시러 왔네. 차 김치가 있지. 김치. 대체 사지 빠질 수 없지. 그렇죠. 모아나 두돌. 모아나. 생일 축하해요. estado 피로. 오. 코.